오늘은 카메라 고정때 없이 찍는 리뷰영상 간만에 엄청 오래간데 며칠전에 왔는데 리뷰를 부탁한 슈퍼스마일 덴티스트 키트 플레이세트 이십오피스 영어 못읽어 멜리사 앤 도그 도그 더그? 이건 3 플러스 치과 우리 세트인데요 구성이 되게 다양해요 양치컵에 이거는 덴탈 렌스 모틀 치약 칫솔 칠 컵 거즈에다가 미러 거울 이빨에다가 진찰 기록지 마스크 목에 거는 의사 그런건가 면허증 같은건가봐 여기 처의 심박일수도 있고 이런게도 가능하고 이것저것 도구도 많아서 샀는데 비싸요 해외꼬로 천천히 스티커도 있어요 근데 ASMR 저는 키티 여러분이 좀 다렴하게 해보는데도 생각보다 일찍 왔어요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있고 왜냐하면 구성작제하니깐 도그 도그 쓰면 증상같은게 있네요 하나씩 꺼내겠습니다 의사 면허증 그리고 마스크 ASMR 쓸일이 거의 없을것 같긴하네 펄치스티커 어우 징그러워요 그 다음에 천장이 굉장히 많이 없어보이고 생각대로 미러 거울 열면 내 얼굴이 뭘거 아니야? 왜 싫어 거울 보섭하면 안되게 잘 녹아야되게 그 다음에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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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이거는 가는건가? 뭔지 몰라요 칫솔 아니지 세트라도 얘가 많이 들어와요 이거 드릴같은건데 이거 작동하나? 아닐까? 이거 바꿔 끼워주는건가 보다 이건 드릴용 얘는 이빨 뭐 꼽는용일까? 모르겠어요 이사 선생님 다 아실텐데 칫솔 네 치약 근데 치약에 뚜껑이 없을까요? 어 진짜 치약이 생겼어요 느낌이 되게 좋아 네 치즐 귀여운 치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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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보면 들어있나? 얘는 뭐까요? 거즈인가? 뭐지 이게? 열어보면 알겠죠? 열어볼까요? 아 치약 뚜껑인가 근데 조립을 해서 조이지 조립도 안된 상태로 두면 이엵 이업 돌아찍기 다 여기 내가 이거 빼는 종이를 빼고 쓰레기가 엄청 많아 지금 아까만 쓰레기 다 이 하 하 하 아 알 할 때 쓰는 초콜릿은 어디가 아픈지 진짜 보고 필요한 거 얘는 뭐야 똥인 줄 알았어 초콜릿인가? 초콜릿을 내줘 땡이고요? 냄새가 오는데? 초콜릿을 담아서 넣는 거나? 뭐지? 이제 모르겠어요 알려주실 분 그리고 얘는 뭐지? 얼룩인데? 버블껌? 풍선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풍선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나 풍선껌이 없는데? 여기 심지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뭔지 모르겠어 그럼 보관장 통으로 써야겠다 여기 다 쐈고 자 이제 다른 것들 아까 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 거즈인가 혹시? 열어볼까요? 뭐였나? 손톱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지금 징그럽게 부담스러운데요? 좀 천천히 열어볼까요? 좀 천천히 열어볼까요? 좀 천천히 열어봐요 교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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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L 말하는 건 딱 좋아 근데 바이크 쓰긴 귀찮은데 보소 마이크에 조그만한 거 충전해놨어야 되니까 블루투스용으로 그거 쓰기 되게 귀찮다 역시 해라 나중에 마음에 들어서 그게 제일 중요한 이침이에요 분리가 되나? 분리가 되나? 분리가 되는 거 사고 싶어서 멜리사인 멜리사인 인호가 제가 구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선글이 너무 비싸게 되는 거 구매하는 거 구매하는 거 스마일 이제 게리스로 열어볼까요? 그리고 교정기 교정기 교정이 되게 알차고 많네요 좋다 호시 5하게 교정기 3 9 10 10, 11, 12, 4, 3, 14, 15, 16, 17, 18개 밖에 없는데 오직 24개야 알 수가 없네 다시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치과이 3개 조금 더 안다쳤고 됐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어 덜렁거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여섯 열 여섯 열 여섯 열 여섯 열 여섯 열 여덟 열 여덟 열 아 몰라 확인해봐야 돼 이제 쟁반에 이거랑 요거 거울 거울 위로 위로 이렇게 있고 거즈아까도 그 다음에 진짤기로 그 다음에 어 얘는 왜 이렇게 구성에 써있지도 않아 뭐길래 손잡이도 이렇게 써있지마 이상해 근데 뭐하는건지 알수가 없어 이건 알려주실분 뭐 알수가 있어야지 아 여기도 있고 그리고 갈아 끼우는데 이제 아 졸려 이것도 있다고 써있고 드릴같은거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두개 구성에 요거까지 해서 구성했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있고 그 다음에 교정기랑 이거 이빨 하는거 그 다음에 마스크 어 출제 스티커 그 다음에 또 뭐 써있니 이거 의사연허증 마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치아 요거까지 다 들어있는거 맞는거 같아요 근데 25가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보고 확인했거든요 맞는거 같습니다 ASMR만 한국은 안하고 쓰레기만 치우고 얘네만 치우면 됩니다 이거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했는데 한번 볼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치즈 들어있네 얇은 이렇게 귀엽다 어디다 보관할까 콘텐츠 찍는 용으로 쓸거니까 보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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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만드 킷이 아 요거 빠지나 보자 이빨 궁금하다 오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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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거만 받고싶어 근데 왜 안빠져 안빠지나는데 빠지는거만 빠지나 빠지는거만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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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 gold Im 발치가 안되는데? 돌려서 빼야되요 설마 징그럽게? 잔인한데 그러면? 빠질거 같은데 안빠져 되게 힘들어 붙어있나? 고정돼있나? 고정돼있나본데? 나 이빨 빼고싶었는데 아쉽다 빼고싶어 이빨 어떻게 빼 검색해볼까 나중에? 안되겠어 우영은 그냥 꺼내고있어 어차피 나중에 ESM을 할거니까 고정돼있나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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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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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찌개 치우 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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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ordinate 치 프라이어 주니 치 contamin시 Suk 치약 치아 치약 치자 치약 치약때문에 안들어간다 그리고 남은건 요리 터락에 박스 안쓰는 박스에 집어넣읍시다 하나하나 일일이 ASMR봉으로 집어넣어요 따아두어요 나아두어요 이빨 빼는건 제가 찾아볼게요 어떻게 하는건지 지금 여기까지 집어넣어서 대충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치크세트 너무 좋아 벌써 14분이 하진 않네 리뷰를 마쳐보겠구요 이내는 제가 해지하는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귀엽다 나 특유치야 여러분 안녕